수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한국민주주의전당이 결국 광주와 서울, 마산 등 세 곳에 분산돼 건립됩니다. 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빠지지 않게 돼 광주시의 노력이 일단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산 기자입니다. 민주주의의 미래를 가늠하고 민주화 운동을 전시기념하는 역할을 맡게 될 한국민주주의전당이 삼각축으로 건립됩니다. 대상 도시는 5.18 정신을 간직한 광주와 4.19 혁명의 진원지 마산 그리고 서울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광주유치위원회, 마산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방식의 건립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에 건립되는 민주주의전당은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기능을 맡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해서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국제교류의 역할 등등을 통해서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현장으로서 광주는 아주 유력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전당시설부지는 내년에 광주교도소가 북구 삼각동으로 옮기고 난 뒤 해당 부지에 건립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5.18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교도소 시설을 보존하고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왔기 위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당이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